어... 신승현 피디님한테 질문입니다. 피디님의 꿈은 원래부터 방송국 피디셨나요? 태어날 때부터 피디를 꿈꾸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음... 옛날에 어땠나 생각 좀 해봤는데 아마 작가가 되고 싶었나 봐요. 지금도 대충 작가랑 비슷한 일 하시지 않아요? 하... 넌 네가 왜 나한테 혼나는지 잘 모르지? 피디님은 옛날부터 능력을 인정받으셨는데요. 프로그램 연출하실 때 자기만의 원칙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일단 눈길을 확 끌어야 된다? 방송이란 게 시청자한테 선택을 받아야 살아남으니까요. 시끄러워질 때도 있는데 사실 여러 번 비춰지다 보면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 일단 눈도장부터 찍는 게 중요하다. 이게 제 원칙이에요. 이대로 나가도 되는 거 맞죠? 이건 뭐야? 제 거네요? 뭐지? 에프디님, 혹시 지금 제일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라고 하신다면은... 어... 집에 가고 싶다? 안 돼. 네. 그... 청취자분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하려고 했던 거 아시죠? 아니, 모르는데요. 아... 진태양난이네요. 에프디님도 있다고 해서 보냅니다. 에프디는 경무에 시달린다고 들었는데 힐링이 필요할 때 뭘 하시나요? 경무에긴 맞고요. 힐링 같은 게 필요할 때는 뭐... 집에 누워있는데요? 난 식물이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다 맥주나 한두 캔 까먹고... 뭐? 별거 없어요? 아... 이거 이렇게 대답해도 되는 건가? 소중한 주파수가 낭비되는 중이라는 건 아시죠? 전국의 소중한 주파수 여러분... 죄송합니다. 에프디님... 전에 대기하면서 보니까 너무 잘생기시고 목소리도 좋으시던데 베스타에 출연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싫은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뇨. 싫은데요. 완전요. 생각이 아예 없어요. 진짜로 확실하게. 자, 여러분.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애초에 질문에서 말한 에프디가 저인지도 불확실하고요. 잘생기고 목소리 좋은 에프디. 맞잖아요? 에? 농담...이시죠? 당연하지. 하하. 농담이 심하시네요. 정말로. 에프디 장사일입니다. 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 가끔 생각해보는데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끔 너무 좋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쩌면 속고 있는 거죠. 고생은 현실이고 좋은 순간이란 건 그냥 잠깐의 감상일 뿐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래도 언젠가는 바라는 데까지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이 길을 가게 되네요. 참,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다니까요. 제 팔자 자기가 꼰다는 말이 이런 건가? 그래도 한 번 계속 꼬여볼랍니다. 다들 감사드려요. 베리드 스타즈 총괄 PD의 신승현입니다. 쇼가 끝나고 조명이 꺼지면 어쩐지 쓸쓸해지기 마련이죠. 또 시작할 수 있는 건 이 다음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일 거예요. 끝에 와서는 내가 이걸 바랬던가 싶을 때가 있긴 해도 하나를 마치고 나면 또 다음을 준비하게 되는 게 이 바닥을 움직이는 방식인 것 같네요. 그냥 내 스타일인 건가? 어쨌든 그래서 쇼는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그걸 기다리는 한... 나는 항상 레이 전해지기 마련의 신실해가 잘 Smithson을 내보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지 정치에서 불가능할 거예요?